민선 2기 제주체육을 이끌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닮은골의 선후배 간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체육회장 선거에 재도전장을 내민 기호 1번 송승천 후보는 검증받은 체육행정의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도체육회 상임 부회장과 제주도시름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제주체육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제주체육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4년 제90회 전국체유를 제가 준비하고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바탕으로 2026년 전국체유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주요 공약으로는 국제규모의 경기가 가능한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과 전문 체육인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단체보조금 자부담비율 축소와 엘리트체육을 위한 체육중고교 신설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트체육의 중심은 뭐냐.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교육이 중요해서 초등학조, 중학조, 고등학조가 연계 육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제주도는 체육중고등학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맞서 처음 출사표를 던진 기호 2번 전정배 후보는 현 제주도체육회 부회장과 종목단체 회장을 지낸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전국체전 개최를 준비하고 제주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노력해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분을 내놓더라도 저는 깨끗합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본 적도 없고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종목단체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전 후보는 스포츠 인권 강화와 부패 관련 개선 의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일부 종목단체의 비리 의혹으로 제주체육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인권교육과 신고 시스템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개 종목이 잘못된 게 전체적인 체육인이 전체 도매에끔으로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잡고 싶은 게 그걸 제일 먼저 잡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제주체육하면 깨끗한 체육 어디 가서 내세워도 제주도 체육은 항상 깨끗하대요. 출마한 후보들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살 터울의 건설업계 선후배인 두 후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제주도 씨름협회장 등을 번갈아 역임하는 등 비슷한 삶의 궤적을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선익이 제주체육을 이끌어갈 방향과 그 해법을 놓고는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